나왔습니다 뭐냐 네드웨벌 펀치 네드웨벌은 해적왕만 가질 수 있다는 해적왕 특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체수가 믿음 진짜 해적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해적왕이 된 기념으로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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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꺼졌고 야 오지마 오지마 나 죽어 오지마 죽어 어 나 한방이다 나 한방이야 네이버를 펀치 슬라임 볼 으 깻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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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있 예 어 어? 고와잇 다시 고요 고요 퉁! 기어스에 콘드! 기어스에 콘드! 아도! 무장색 강화! 고소! 짐으로 만들기! 고소! 기어스에 콘드의 힘이다 이것이 헛헛헛 점프점프 기어스 서드! 기어스 충남파 내가 맞았어 헛 고무고무 총! 총! 난타! 기어스에 콘드 주빈 마을이 한번 털 빈털터리 해봐야겠구만 에헷에헷 오케이 쩌쩌쩌쩌쩌쩌쩌쩌! 오케이 나와 요 세컨드 나는 해저왕이다 오 렉 걸리는 것이 기어스에 콘드 기어스에 콘드 쩌쩌쩌쩌 괜찮아 흑여석도 돈이 돼 뭐야 넌 이거는 먹어라 쪼개 쪼개 아주 그냥 이런게 넌 뭐야 어 헤헤 아아아아 어 절곡개니? 오케이 그렇다면 쓱쓱 쓱쓱 쓱 별탄 여기 모든 여기 모든 여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용암을 그 다음에 여기 철곡갱이까지 곡갱이 살인마 보고싶어 해저왕은 원래 이런거 안하죠 그냥 숟가락 오랜만에 하고 싶어져서 아는 것이다 콧 쓱 콧 쓱 쓱쓱 쓱쓱 기어스에 콘드 기어스에 콘드 기어스에 다 달아주면 하겠다 유리병 펀치 이게 바로 진정한 원펀치라는 것이다 유리병 펀치 커다 어디 어디 나한테 거절해 20% 속도가 이정도인 줄 몰랐다 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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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유리병 펀치 볼 줄까 유리병 펀치 진정한 원펀치 네데별 펀치 너희도 나의 함정에 걸려들어라 나한테 죽은거 너무 불쌍하니까 저기 용암에 녹아거라 그래 그쪽으로 이하하하 하하 아니 감히 내 실행에 거부해 맞을거야 안맞을거야 기억 세컨드 맛을 볼래 아니면 아니 너희들 좀 가 좀 가 좀 가이수 내 실행에 따라라 이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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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군 그냥 없애주지 난 방송하는건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마크에는 좀 신경이 있거든 야 달달아 마크게임 얼마나 재밌는데 니들은 왜 안해 어르신 어르신이라도 해야지 어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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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끝났어 어쩔 수가 없지 잘가라 그럼 나는 이만 도망친다 안 터졌어? 안 터졌어? 오케이 이걸로 나중에 돈 벌어야겠구만 오케이 참나무 헛 도망쳐 도망쳐 자살의 폭격기 자살의 폭격기 자살의 폭격기다 그어치는 아니었지 그어치는 아니었지 도망친다 그래도 죽는다 예언니 흑뼈 아아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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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